네,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다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여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60, 70년대부터 20년 넘게 진행된 강남 집중개발정책 탓에 강북에 걸려있던 각종 개발 제한 조치, 용적률 제한, 예를 들면 강남은 200%면 강북은 150%, 강남의 개발을 위해서 강북에는 여러 집합시설, 백화점과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집합시설 신규 설치 같은 그런 제안들을 강남과 같은 수준으로 고건 시장께서 전환한 것이 사실상 처음 서울균형발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정도로는 사실 이미 허약해진 강북권이 그 전처럼 마치 강북이 너무 과밀화되어서 강남을 개발해야 했던 그 필요성이 있었던 그 시절처럼 돌아가기에는 서울의 중심으로 돌아가기에는 힘이 너무 부쳤습니다. 그 이후로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을 거치며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주로 재건축, 재개발, SOC 사업 등 핀셋식 사업 진행에 그쳤습니다. 재정균형을 위한 노력은 다소 누락되었습니다. 이번 오세훈 시장의 강북 전성시대 정책도 사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2009년에 받아들였던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 박원순 시장이 2015년 조정교부율 상향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정책 모두 그런데 이제 효과가 조금씩 저감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마다 인구 연령 분포나 상황이 달라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감당하고 나면 자치구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 강북구만 해도 고령층이 굉장히 많은데 복지예산은 주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 세입은 매칭 사업으로 소비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균형발전은 재정균형과도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시장이 놓치고 있는 재정균형정책,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총대를 메고 함께 추진합시다. 조정교부율 상향도 재산세도 보조금도 모두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우리가 합심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혜택을 보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오해가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만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구 세입 강화라는 목표는 다양한 요소들과 엮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조정교부율의 경우에는 가산제도가 있어서 가산을 하려면 전체 모든 자치구에 부과를 해야 합니다. 강남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다같이 사는 잘 사는 서울 만들기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강남권 주민들을 비롯해서 서초구, 노원구, 중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북구 등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시장도 의회에 다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 특유의 대응에서 실국 TF를 만들고 같이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TF 설치 요구에 대해서 논의 진행 상황을 기획조정실에 요청을 했었는데 엄한 재무국만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진행한 게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의 서울시 재정균형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제게 확인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장께 다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특위 구성 안에 동참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위헌을 해주시기로 한 의원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특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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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